매번 차 문을 직접 열어주던 사람입니다. 알고 보니 제가 아닌 차를 사랑하는 거였어요. 비가 오거나 낙엽이 깔려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. 어? 왜요? 그 낙엽을 스치면서 차에 흠집이 나니까. 어머! 차를 보면 너무 좋고 도파민의 원칙. 제가 보기에는 컬러감이 없는 세상에 살았잖아요. 남편은 남편의 잃어버린 색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다고 봐요. 한번 덜 나와요. 달라붙다